추억의 포장마차 포장마차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한숨짓던 그 사람 무슨 사연이기에 지름에 처져 보였을까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 그 사연을 지금은 알 것 같아 그 사람 지금 어디 어디 있을까 포장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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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한 포장마차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한숨짓던 그 사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지름에 처져 보였을까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 그 사연을 지금은 알 것 같아 그 사람 지금 어디 어디 있을까 포장마차 포장마차 구석진 자리에 고정마차 포장마차 한글자막 by 한효정